우리집에는 개가 대형 개들이 다섯 발가 있어요. 이놈들이 풀어놓으면 서로 쌈질을 하니까 말라멘트 나무들도 크고 개들도 커요 이건 올리브 나무고 이건 양지동 꽃시장에서 내가 공짜로 얻은 것을 전지에서 몇 년 키운거에요 이리와 써니 나와 우리 써니는 개집을 좋아해요 아유 귀여워 이리와요 이리와 써니 이리와 써니 이리와 써니 이리와 써니 이리와 써니 아유 귀여워 이건 서울에서 좀 많나문데 여기 와서 엄청 컸어요 우리 써니 이 나무들이 수목처럼 커가지고 한 3m 되나봐요 벵갈고무나무도 엄청 컸어요 사방에는 조각이 있고 이 나무도 뿌리 좀 보세요 그리고 우리 허목걸이는 여기서 뭐하세요? 우리 허목걸이 뭐하세요? 아이고 지저분해 씻질 않아서 이런걸 아직 씻질 않아서 허리 뭉쳐 허목걸이 손도 주고 엄마가 좀 씻겨줘야 돼 시간이 없어요 천사 나빨꽃이에요 엄청 깊이더니 비파나무꽃 연꽃이에요 여긴 여긴 미쳐봐요 여긴 다 여긴 다 여긴 다 여긴 다 여긴 다 감사합니다.